음.. 말라죽은 가지아옵상 말죽가리 짠옥상 바로 엘리트 가도 되겠죠? 여기 엘리트 내 말이긴 한데 뭐.. 잡겠지 뭐 뭐여 이게 아 미친 뭐하는거야 야 아홉상 너무 많은데 튕기는거 아냐 아홉상 돈 에.. 미쳤는데 이거 알파.. 쓰면은 오메가 쓸 수 있긴 한가 현실집에 찾아야 된다 아 뭐야 잘못 썼다 유성타격 쓸라 그랬는데 단독 미쳤나 쓰읍 크angen 크inflamm 크핰 쇠같은 것도 되게 손해 퍼 Utility 보호... 쓰레기인데...? 팽이 팽이 팽이같은 소리야 들고 팽이랑 저거, 해시계 이런거 다 쓰레기통에 환영 말살건 현실집에 나왔다 가능성은 모든 캐릭터 카드 다 나와요 아, 애더사이즈가 못해 아, 개판난다 발굴 터복 텅스텐 막대 병요정 병요정 필요없을거 아니야 현실집에나 나오면 좋을거 같은데 뭐야 이게 너무 잔혹해요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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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타락 체험판 발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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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 체험 도와ande 타락 체험판 타락jem 타락 voit 타락 이론상 회피도약만 계속 뽑아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타락이다 이거 슈퍼패스트 없이 하면은 1년걸리겠다 타락님 망했다 아 뭐 다섯장인데 병폭풍이 왜 필요해요 어 얼탱이 없네 장난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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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환살 질끓는 울라 질끓는 울라 망단 재물 재물은 필요없고 주문 주문 갑자기 주문 어서오세요 스택 장오도 30 쌀 싸웠습니다 클로 3 2 이쑤 카드 돈받고 팔쓰시면 때부자...된다 신성모독 회피도약 사망각 으악 에이 다 꺼져 광풍 규즈비 에너자이저 이런거 안나오나 지금 에너자이저 나와도 대박인데 아이고 와니님 감사합니다 천장 카드 한장에 이론에 갑니다 50딜 나 취약을 계산을 안했네 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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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둘다 이번 둘다 이번 턴 아님 아닌가 아 아 음 알파다 아 미친 카드 하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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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opportunities 출발 이걸 7댐이 남았네 잠색이 나오면 어딘가엔 필요한 카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근거는 없지만 이럴때 스택 합하기가 진짜 안 돼 혼문호다 혼문호 현실 지배말 없다 저도요 망치라서 강화는 못하긴 한데 현실 지배말의 신호만 속아 혼문호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detrimental 아 뭐야 다 스킬 카드야? 아닌데 아 병폭풍이구나 에헤이 시체폭발 3스텍 어 휴 가드가 왜 이렇게 똥같이 나오지 자꾸 그래도 이득은 조저도 내 잘못은 아니네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어 없어 핌 손절발진 지옥불 지옥불 난리 나겠네 지옥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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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포션 파워 포션 스택 스택 어차피 지옥불에 탈거 아냐 아이 그냥 지옥불 쐴걸 아쉽네요 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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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스택 스택 스택몬바 스택몬바 아 이거 스택났어 안타깝다 지찍기 스택 스택 달력 100년 퍼즐 어디다 쓰냐 그런건 필요했다 그런 물건은 안삽니다 아 Min 현실집의 창판 아 현실집의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쯤 되면 현실집의 하나 그냥 넣을까 어차피 미션인데 치트 치트감 치팅 아이고 기공님 아 뭐야 잘못썼다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 절 절 아이고 13개월 감사합니다 동동 팔 놀림 기적 저 5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 녹아내리네 같이 왔네 재구성? 네 흐흐흐흐흐 야 핫파기 어디가냐 여깄다 근데 필요없다 아이 c 칼맨 핫파기 이제 나오면 안될깐 음... 시름... 합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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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쾌스럽다 대단원 저거 왜 자꾸 나오냐 합하기 합하기랑 스택이 짱먹는 데이구만 현실집에 갖고싶은 현실집에 메아리그 뭐지 이거 무슨 카드지 안고 나 이거 옛날에 봤어 윈도우 카드게임 바뀌면 나오는 카드 셔플 그거 맞지 예 윈도우 카드 놀이 마무리다 나 원하는 유물 한개 먹긴데 망고 먹었어 열 사업냐 아 모르겠다 안고여서 그냥 에너사이저 와 코스트 부자다 아니 아니 왜 이런 판이 한 판도 안나왔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거 이게 종성 아닌가 아 이게 비종성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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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유물 빠진 유물 아 천장 찍으면 천원 천장 천장 뭐야 아 이게 밧기나네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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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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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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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스는 스태틱 다 얻어받고 있네 방어력은 아니 민첩은 높긴 하네 이래도 천장 근처도 못간다 사이사 오백 장도 못하였어 퓨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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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접 심장쇠 말라죽은가지 강력함 강력함 두배로 팔았다 떡상 존버후 떡상 존버후 떡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드장당 2원에 팔았다 여공 10 10 10 10 10 10 10 10